3, 아 쓸큼베스 쓸큼베 3, 2, 에픽 올리시고 1, 0, 땡 딴 거 하느라 못 눌렀네 에피 뭐였어 수생 뭐였어 극제랄트 2분 프레이 돌리면 되겠다 네 2분으로 돌릴 거에요 와우 그거 걸릴 오우 뭐야 어 뭐야 이거 또 칼러스 그치 바로 바인드 1폭고고 폭산나 폭산나 또 바인드 고고 네 바인드 고고 와 렉 심한거 봐 쟤네 올리죠 펜스에 터질거에요? 좋은기 나왔어요 네 네 오우 로스틱이 다시 나를 해야 되는 건가 뭐래 혹시 모르니까 굉장히 살짝 가서 생각보다 많이 깎아서 한번 프레이 했으면 돼 어 불포D 화살 가요 열쇠 울 열쇠 열쇠 네 3분 프레이하고 30끼라면 딱 끝났을 줄 일단 작은 해둘게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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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안쓰어도 되겠다 뭐다 딜이 쓸네 3분을 넣고 3분을 이거 모여보실래요? 바인더 없게 엠버 엠버 바인더 풀리고 전판도 주냐고요 건단 이러면 또 쉽게 밀어줘요 네네 슬슬 전탄 전탄 10초 뒤 전탄 10초 뒤 전탄 10초 뒤 도망 아래 전탄 대기 전탄 빠졌어요 3분 급 3분 급 도시면 말씀해주세요 3분 급 저 가능해요 네 미래 돌았을 때 오케이 입장하자 걔네부터 10초 남았을 때 들어갔네 넘어가죠? 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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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 레이저 해픽스 게임 뭐여서? 1분 버프 아 나 F3이 뭐였더라 바로 전타 브레스 조심 아 전타는 런던 브레스하고 지키 아 지금 한 눈쯤 나타나 왼쪽 아래 1폭포가 반응 날거에요 3폭인데요? 오케이 1층 아래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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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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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저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달려가고 있어요 폭탄 폭탄 아 랩 진짜 폭탄 폭탄 다음 가운데? 1층 못 찾겠는데? 그거 원래는 못 쉬는가? 좋아가지고 저 퇴일을 3폭을 올리려고 3폭을 올리려고 3폭기인가요? 3폭기인가요? 12폭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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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폭기인가요? 9폭기인가요? 4폭기인가요? 3층 2층 2층 5폭기인가요? 2층 1층에서 1층 1층 왼쪽 2층 왼쪽 브레스 대기 브레스 하지 않다 2층 2층 브레스는 안 좋은데 브레스 브레스 12시 겨울게 12시 왼비 왼비 1층 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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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게요 제가 12시 12시나 레이저 캘포 어 딥칸 갈린다 띡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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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띡 핵탑 전탄 전 시간 못 봤어 레이더 레이더 1층 왼쪽 브레스 상대 나와요 브레스 2층 4초 2층 왼쪽 브레스 레이더 레이저, 레이저. 레이스 준비하셔야 돼요? 군 나오니까? 3층. 어, 차라리. 2층 가운데. 레이스, 레이스. 레이저, 레이저. 위를 한번 봐가지고. 12시 한번. 3층, 3층. 3층 오른쪽. 12시 볼게요. 레이저, 레이저. 12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극기를 한번 더 넣어야 되거든요. 왼비를 마지막에 걸는 전에. 찍찍찍찍. 위치, 위치. 12시 풀어주세요, 12시. 3층 왼쪽, 3층 왼쪽. 바인드 오게요, 이거. 내로면 바인드 오게요. 바인드 걸어주세요. 윌컷해야 돼. 2층. 2층, 2층, 3층. 20층. 어? 안 풀어도 12시를 안 풀어. 레이저, 레이저. 틀렸어. 까비 까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폭탄. 폭탄. 반석이 안되네. 감사합니다.